이른 새벽까지 곳곳에 눈 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을 텐데요. 출근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해 감속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걸어 다니실 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기온이 조금 오르며 크게 춥지 않은데요. 서울 영하 2도, 부산 4도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 8도, 대전 10도, 부산 13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광주도 당분간 초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11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아침 기온 2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다만 모레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한평 영하 2도, 나주와 담양 영하 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낮 동안 곡성 11도, 순천과 광양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겠고요. 목포의 한낮 기온 7도, 해남 9도, 강진과 완도 11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눈,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부분 낮 동안 두 자릿수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